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지원 세번째 기술이전계획의 기술이전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구축에 참여한 개발팀을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 고객사 발주사의 각 파트별 담당자들에게 기술이전을 진행하며 조직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이쪽은 개발 플랫폼 개발 이쪽은 발주사 담당자들 이렇게 화살표로 해서 이쪽은 이쪽으로 A는 A다시로 B는 B다시로 C는 C다시로 해서 기술이전을 각 조직에 진행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정리하고 간단한 부연 설명하면 되겠습니다